오늘은 리뷰도 달렸는데 이거 가지고 얘기도 할 일도 있고 인프런을 종료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인프런 멘토링은 종료할 생각으로 리뷰 관련된 얘기도 하면서 인프런 멘토링은 종료를 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인프런이 되게 좋았는데 저도 시스템이 좀 갖춰진 것 같아서 크몽으로만 운영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프런은 일회성 멘토링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리뷰들이 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인프런 자체는 종료를 하고 크몽에서만 받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크몽 쪽도 개선이 있을 거라서 일회 멘토링은 앞으로 안 받을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회 멘토링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매운맛 관련해서 이게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쓰면 면접관이 읽지 않아요 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이게 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요즘 레디스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리프레쉬 토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레디스를 통해서 관리를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이렇게 썼다 1번 같은 게 나왔었던 게 그거예요 레디스를 통해서 리프레쉬 토큰 관리했다 이렇게 하면 면접관이 읽겠습니까?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읽지 않습니다 이거 안 읽어요 왜냐하면 결국 문제와 해결책 그리고 결과 숫자로 표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와 해결책 해결책 그리고 숫자 같은 게 뭐 해서 30%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라는 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레디스를 활용한 리프레쉬 토큰 관리라고 한 줄로만 딱 쓰면 이 이력서는 좋은 이력서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도 얘기한 게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그 사람의 이력서와 시각화된 이력서의 차이점을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멘토링하는 방식이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왼쪽과 오른쪽을 나눴습니다 왼쪽이 나을까요? 오른쪽이 나을까요? 답은 보통 왼쪽이겠죠 물론 이게 제가 일부러 흐릿하게 만들긴 했지만 이 내용 가리려고 이 내용 자체를 결국 줄글로 썼을 때의 단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합격자 이력서랑 아주 잘 쓴 이력서 하나랑 그 합격자 이력서 다른 합격자 이력서 한 15%? 20% 짜리 합격자 이력서를 보여주면서 왼쪽 오른쪽 어디가 났습니까? 이런 걸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면접관이 읽지 않아요 이따위로 써놨는데 이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 이분도 거의 비슷하게 썼어요 물론 제가 저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겠죠 말을 이따위로 써놨는데 읽겠습니까? 라고 저는 아마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저런 뉘앙스라는 걸로 말을 했겠죠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고 데이터 시각화 원툴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시각화 원툴이다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아까 여기서 말한 것도 똑같습니다 이 레디스를 활용한 리프레쉬 토큰 관리 같은 걸로 쓸 거냐 아니면 이거를 레디스를 활용해서 뭐 시각화로 리프레쉬 토큰을 어떤 식으로 관리했는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거랑 네 여러분이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은 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레디스 활용한 리프레쉬 토큰 관리 한 줄로 보통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여기 숫자가 몇 개 더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레디스를 활용한 리프레쉬 토큰 관리가 아니라 그 리프레쉬 토큰 관리한 걸 시퀀스로 표현해서 저는 리프레쉬 토큰을 이렇게 관리합니다 라고 보여줬었으면 누굴 뽑겠습니까 당연히 왼쪽 뽑을지 않아요 왼쪽을 뽑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 데이터 시각화 원툴이다 라고 네 말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든지 그 시각화라는 거는 그 읽는 사람에 대한 저는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한두 줄로 했었을 때 시각화로 쓴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입니다 네 문제와 해결책 결과를 한두 줄로 요약하는 건 좋은데 결국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건 어떻게 입니다 그럼 그 어떻게 를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줄글로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줄글로가 낫겠습니까 20줄 30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줄글로 표현하면 아까 그 그림처럼 네 그 아까 시각화 했었던 이력서 두 개 보여준 그 그림처럼 그렇게 될 텐데 네 항상 시각화라는 게 저는 어느 정도의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데이터들도 이력서들도 아키텍처를 넣은 것과 시각화로 풀어내는 것들 그 분명히 차이가 심각하게 많이 납니다 제 데이터상 줄글로 많이 썼었을 때 저분이 저 이력서를 안 돌려 보셨거든요 저 이력서로 몇 퍼센트에 나온 지 한번 돌려 봐야 됩니다 저 이력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이력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블로그로 보는 이력서들 전부 다 합격률 네 어느 정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 데이터상으로는 15에서 20%가 한 개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시각화를 쓰는 게 무조건 좋다 라고 저는 어느 정도 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머리를 굴려서 해독해야 되는 정보다 당연히 맞죠 그 시각화를 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해 놔야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저분이 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뭐 인사이트가 안 된다 뭐 그랬을 수도 저분한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지식이 떨어진다 자바 스프링에 관해서 백엔드 지식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AOP, OP 저 AOP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AOP를 모르는데 저분이 AOP를 어떻게 썼냐면 M 플러스 원 문제에서 AOP에 대해서 썼어 그걸 잘 했다 그리고 어떤 현업 백엔드한테 AOP 잘 썼다 라고 칭찬을 받았다 라고 했는데 제가 저분한테 했었던 관점은 그겁니다 결국 AOP라는 건 OOP랑 OOP의 뭐라고 할까 좀 OOP를 조금 보완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선생님 스프링 공식 문서 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이거 멘토링 하면서 살짝 AOP 공식 문서를 봤거든요 제가 이거 하면서 했었던 게 이게 관점 지형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M 플러스 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그건 맞죠 맞는데 여기서 스프링 공식 문서에서 보면 이게 안타깝게도 AOP는 AOP라는 단어는 직관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관적이지 않은 AOP를 이력서에 쓰게 되잖아요 그럼 이분이 썼던 것도 비슷합니다 AOP로 M 플러스 원 문제를 해결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갖고 왔었을 때 이게 스프링 공식 문서에 조차 저 단어는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다 그리고 스프링에서 쓰는 단어들은 더 복잡하다 라고 해서 결국 추상적인 개념 자체를 이력서에 썼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고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분이 쓴 API 콜이 100개 정도라고 합시다 근데 저분이 말했을 때 한 50개 정도라고 했었어요 50개 중에 M 플러스 원 문제가 발생한 게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API 속도는 M 플러스 원이 총 2번 콜을 해서 그 API 콜은 2번 정도가 에러가 나 2번 정도 콜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9번은 OK 였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AOP를 도입하는 목적 수치 그리고 두 번 콜을 했었을 때 속도가 두 배로 느려지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 속도가 두 배 느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AOP를 도입한 거에 대한 배경 이런 것들을 적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걸 도입할 때는 그 근거 자체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력서를 적을 때 그런 근거 자체를 좀 정확하게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50개 하는데 한 개의 콜만 에러가 난다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AOP를 도입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여쭤봤었죠 근데 AOP는 OOP에 대한 대응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AOP가 좋다는 건 좋은데 그럼 이 AOP를 도입을 했었을 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이거 OOP 쪽 코드를 싹 다 수정을 해서 2% 정도 되는 에러를 과연 해결하는 게 괜찮냐 2%라는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 문제점을 2% 되는 에러 그리고 속도가 한 30% 정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게 그런 API가 딱 2%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 API가 그 비율도 전체 API 콜 수 중에 중요한 API 콜이 아니다 라고 했었을 때 전체 시스템 상으로써는 그 API 콜 M 플러스 원이 발생했었을 때 타격되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이력서에서 AOP를 적을 때 저런 숫자들을 좀 써서 적용하는 게 좋다 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거 하면서 저 하나의 API 콜이 문제가 됐었다 라고 했었을 때 저 API 콜이 메인 콜 중에 그러니까 1000개 중에 한 300개 정도의 콜이라고 하죠 그 1000개 중에 300개 정도의 콜이 생겼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면 전체 콜 중에 30% 잖아요 근데 그 30% 정도가 30% 정도가 저 콜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고 저게 두 번 정도의 콜이 간다고 했었으니까 한 30% 정도 더 느려진다고 하죠 그랬을 때 이거 곱하면 9% 잖아요 그러니까 9% 정도에 대한 성능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한 개 정도 되는 API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 개의 문제 되는 API가 메인 콜 이 50개 중에 메인 콜 중에 그러니까 1000개를 불렀다고 하면 300개 정도가 이 하나의 API예요 그랬을 때 30% 정도를 차지하고 그 API 속도가 M 플러스 원 때문에 30% 정도 느려진다 그래서 총 9% 정도의 전체적인 시스템상에 손상이 있다 그래서 나는 AOP를 도입을 했고 그 AOP에 대해서 이력서에 녹여내면 만점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얘기들은 빼셨죠 뭐 아쉽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뭐 본인이 그렇게 느꼈으니까 뭐 제 잘못이죠 제 잘못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 AOP를 빼라는 이유는 이걸 이런 식으로 넣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고요 보통 AOP를 도입했었을 때 수치적으로 이렇게 그 M 플러스 1이 생길 수 있는 비율 자체를 많이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전체 API 콜들 중에 M 플러스 1이 생길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고 그 M 플러스 1은 그냥 콜 한 번 대비 어느 정도 속도 감소가 있고 그래서 전체 시스템 대비 몇 퍼센트의 성능이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AOP를 도입했다 라는 얘기는 싹 다 빼먹고 이렇게 쓰면 아쉽죠 제가 많이 아쉽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이력서를 적잖아요 그럼 누가 안 뽑겠습니까 얘는 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 시퀀스나 도표가 잘 먹긴다는 거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면접 가서 시퀀스 아주 잘 그렸다 하는 사람들 네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퀀스라는 게 프론트백 가리지 않고 분명히 좋은 툴이라는 건 뭐 제가 가진 데이터로는 거의 확실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데이터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 저는 제 데이터로 밖에 판단을 못하지만 제 데이터 상에서 아키텍처는 거의 필수적이고 프론트든 백이든 그리고 시퀀스는 거의 필수적입니다 특히 백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jwt나 이분 같은 경우는 레디스 펍섭 같은 걸 썼었는데 웹소켓과 레디스 펍섭을 둘 다 썼어요 근데 그 두 개 다 스택을 동시에 쓰고 있음에도 그 스택을 그냥 한두 줄로만 썼습니다 그 한두 줄로 썼을 때 아키텍처가 없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키텍처를 넣으라고 했고 그 아키텍처를 또 표현하기 위해서 레디스 펍섭과 웹소켓을 둘 다 썼으면 그 둘 다가 어떻게 써 있는지 솔직히 감이 안 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쓰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는 뭐 이건 제 잘못이에요 요즘 멘토링을 너무 많이 받은 것도 있어요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 지금 오늘 최신입니다 3시간, 7시간 하루하루 하루하루 해서 정확히 어제 제가 멘토링을 한 그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 둘 셋 다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를 받고 크몽에서도 멘토링이 한 네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조금 더 잘 봐드렸어야 되는 것도 한데 이게 제가 계속 이게 쌓이다 보니까 약간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도 있고 제가 날카로워지는 경향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또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는 어 그런 그때처럼 욕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건 저분이 저렇게 이해했다 라고 하는 거니까요 어 그래서 이번에 인프론 멘토링은 접고 어 크몽 하나만으로도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론에서 그 오는 분들 을 어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맞겠다 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바로 인프론 멘토링은 기존 멘토링은 그대로 하고 그 신규 주문은 안 받는다 라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래서 멘토링 인프론 쪽에서 멘토링은 이제 그 오프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네 이제 더 이상 인프론에서 멘토링은 이제 안 보일 겁니다 이제 어차피 크몽에서도 똑같은 서비스를 두 개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관리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걸 아예 그냥 크몽으로만 가져갈 생각이고 크몽에서 신청을 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인프론은 인프론 멘토링을 보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네 좀 그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 최근에 멘토링을 좀 받으면서 든 생각이 좀 확실하게 좀 책임져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여러 번 그러니까 합격 퍼센트지를 그냥 아예 그 그 제가 10% 10% 10% 이상은 그냥 무조건 만족시켜 주겠다 라는 걸로 그냥 최소 소수인원만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조만간 좀 생각해서 그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명확하게 좀 좋은 데이터들을 뽑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력서들 명확하게 합격시켜 주겠다라는 마인드로 최종 합격까지 한 달 이내 아니면 보통 20% 찍으면 한 달 이내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수인원만 받아서 한 달 안에 합격을 싹 다 시켜버리겠다 한 달이나 한 달 반 이 사이에 그래서 그 데이터들도 저도 얻으면 좋고 여러분들 취업하니까 당연히 좋고요 이게 일회성 멘토링은 제가 이 결과를 알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그 최소 인원만 운영하면서 좀 가격이 비쌀 수는 있겠지만 비싸봤자 한 20만원 정도 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10% 만족 못 시킨다 라고 하면 그냥 바로 50% 환불해서 10만원 정도로 네 그 앞으로 멘토링을 좀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지금 자바 강의를 제가 분명히 자바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 자바 지식을 좀 채우기 위해서라도 자바 멘토링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자바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옛날에 자바를 써봤죠 거의 10년도 전에 스프링에 대해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스프링 강의도 만들 겸 그 다음에 스프링에 대해서 이해도 할 겸 이거에 대해서 빨리 빨리 강의 만들고 저도 이해하고 저런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스프링적으로는 제가 도와드릴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채워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로도 풀 거고요 그 다음에 AWS 관련된 다른 서비스들도 강의들도 준비 중인데 최대한 빨리 찍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같은 경우도 20만원으로 지금 현재는 생각 중이고 만약에 10% 환불 10% 만족 못하면 그냥 10만원으로 줄여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책 이벤트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책 이벤트 관련해서 그 이슈들 멘토링 이슈들을 전부 다 제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 그 지금 제 링크 모음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언제 접을까 라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기회가 된 것 같던 이분 덕분에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분 덕분에 AOP 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으로 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인플럼 멘토링을 접을 기회도 됐고 그 다음에 크몽 하나로 관리하는 게 적으면 역시 훨씬 더 편하니까 그리고 그 인플럼 멘토링 시간들을 계속 줄여 가면서 저도 강의 시간 그리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플럼 멘토링 종료와 개인적으로 저 리뷰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도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나중에 입은 안 털겠습니다 입 안 털고 제가 나중에 합격룰로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나중에 소수 인원으로 20만원짜리 운영을 했었을 때 10명 중에 10명을 한 달 안에 합격시키는 그런 방법을 제가 그 방향성으로 제가 데이터 싹 다 공개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커리큘럼 같은 것들을 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런 계기들로 인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저라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하는지 물론 이분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거니까 그 이참에 계기가 좋은 계기가 됐고 1등 찍는다라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소수 인원으로 확실하게 가져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데이터 모으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합격 데이터들을 모으고 공유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운영을 해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약간 지치는 듯한 그런 느낌들도 있어서 여러분 피드백 받아서 책들 만들고 그 다음에 개발자를 위한 이력서 가이드북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 소수 인원들 분들과 함께 그 책들을 좀 수정해 나가면서 조금 더 완벽한 방향으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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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